개혁개정 성경 잠원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원이요.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해할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테요. 또 너에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원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주수대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쩍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풀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말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에게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한 자기를 미워하고 아처만은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자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볼에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압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너의 친구와 너의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너의 활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위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에 음식이 되며 너의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원 28장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부어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